네, 저도 오랜만에 공연을 하는데요. 오랜만에 서니까 되게 설레고 떨리기도 하는데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세 곡 저도 할 예정인데요. 다 저는 자작곡입니다. 저는 노래를 만들 때 누구나 다 느끼지만 쉽게 꺼내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나 감정들을 노래로 갑자기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서러움에 관련된 감정이고요. 노래를 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줘서 그때 느꼈던 서러움을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인디 뮤지션의 서러움을 담은 노래고요. 여기 제목은 잘할게요. 보컬 리버브 좀만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컬 리버브 좀만 해보겠습니다. 보컬 리버즈 울린 채로 앉아 얘기하는 사람들 누구 하나 듣지 않는 나의 노래 그냥 흘리네 흘려보내네 흘러만 가네 나의 마음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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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혼자 질문하고 나 혼자 대답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데 나 혼자 덜고 있어 눈을 감고 있어 나도 음식 한 가지 떠오르는 나의 단점들 그냥 흘리나 나를 흘려보내네 나를 흘려보내네 마음을 이렇게 내게 내 마음이 서두를까요 내가 부족하지마 내게 마음이 진심이에요 잘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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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할게요